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북 봉화군 청량산 아래에 있는 오지마을인 두들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상당히 지대가 높고 청량산 꼭대기가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진입하는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운전입니다 웬만하면 차를 국도에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올빼미는 운전병 출신이라서 뭐 이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왔는데 입구부터 벌써 폐가가 이렇게 딱 저를 또 반기고 있네요 동네 바로 입구인데 여기에 오래된 집입니다 이야 보니까 뭐 거의 다 허물어진 그런 토담 흙집인데 아이고 안에는 지금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난장판이네요 아이고 집이 뭐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정도로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 마을도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살았습니다 요 청량산 자락 아래 약간 경사가 약한 그런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이 마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야 경치 하나는 진짜 끝내주네요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마을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야 여기 사시는 분들 눈이라도 오면은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딱 보니까 경치가 제일 좋은 자리에 집을 지어놨네요 여기서 마을도 잘 두루 살펴보입니다 터가 정말 괜찮네요 여기 옛날 시골집이죠 여기도 옛날 흙집인데 토담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누군가 살고 계신데 제가 불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출타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폐가가 또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자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집은 아니고 옛날부터 이 산골 마을에 살던 그런 일반 가정집이죠 가정집인데 야 보면은 표가 납니다 자연인 사는 데는 뭔가 이 황토칠도 좀 해놓고 막 그 통나무도 옆에 막 붙여 놓고 했는데 여기는 확실히 일반 가정집인데 이제 여기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연세가 다 많아 가지고 먼 길 떠나시고 지금 이렇게 빈집들이 몇 채가 보이네요 예전에 여기 방송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여기 마을 주민들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 뒤쪽에 보니까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나무에 열매가 막 달려 있습니다 이게 공원 같은데 많이 생겨져 있는 마로니의 나무입니다 칠엽수라고도 하죠 껍질은 꼭 호두 비슷하게 생겼고 안에 알맹이는 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 고향 하만에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밤나무나 호두나무는 가끔씩 그 산골 쪽에서 봤는데 이런 나무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독성이 있답니다 이 열매가 사포닌 뭐 글루코사이드 타닌 하여튼 뭐 그런 독성이 있는데 우리가 사포닌은 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독성사포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설사 구토 위경련 뭐 호흡곤란까지 오는 상당히 위험한 열매입니다 알레르기까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혹시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런 열매가 떨어져 있으면은 절대 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으면은 진짜 황천길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모른 채 그냥 지나치십시오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그 산악해 리본 있죠 그게 지금 막 걸려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마 산장 같습니다 여기 청양산 등산화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그런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텅 비어있네요 손님도 없고 주인장은 계시는지 불은 켜져 있는데 불러봐도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술병이 엄청 쌓여 있네 여기도 옛날 집을 수리를 했네요 장독돼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고지대다 보니까 벌써 지금 난로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술병은 다 손님들이 마신 거겠죠 엄청납니다 앞에 멋진 산이 있는데 지금 나무들이 너무 자라 가지고 산이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어릴 적 시골집처럼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여기 청양산 지도가 이렇게 큰 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미싱 재봉틀인데 이거 엄청 오래됐죠 야 이게 발로 밟아 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어머님들이 이걸로 옷 수선 다 했죠 사나케 리본이 한 몇백개는 걸려 있습니다 쉼터 바로 옆에는 지금 폐가가 하나 있는데 와 여기는 지금 담쟁이로 완전히 덮여 가지고 가까이 와야 이게 건물인 줄 알지 멀리서는 이게 뭐 건물인지 알겠습니까 이야 상당히 오래됐는데 집은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누군가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지금 빈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담쟁이가 완전히 휘감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보니까 사람 사는 집은 한 두 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빈집이네요 옛날에는 많이 또 이 마을에 한 열 가구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대부분 비어 있네요 지금은 고불고불 하지만 상당히 이제 가파른 경사길 자동차가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포장도로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네 발로 기어서 올라왔답니다 왜냐하면 산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두 발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오지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가을 낙엽 냄새가 콧콧을 서치네요 여기는 누군가가 전원주택을 지어놨네요 요새 어느 오지 마을 가보면 지리산도 그렇고 전원주택 없는 오지 마을이 없어요 요새 뭐 찻길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놨는데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지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주인장은 안 계십니다 오늘 두들마을 오지 마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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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